안녕하세요.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, 유도우미입니다. 할로윈 이벤트 템 소개 및 던전 빠르게 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로윈 던전은 4T 이상 필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솔로 던전입니다. 그리고 파티 던전입니다. 제일 궁금해하는 던전 보상 소개입니다. 장라기 스킨 약 8M 정도 합니다. 슬픈, 졸는 화남 허방 머리 스킨 각각 2M, 3M, 4M 정도 합니다.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의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말 스킨입니다. 가격은 약 23.3M에 팔립니다. OT, IP1300 기준 한바퀴 30분 소모됩니다. 하지만 방법 알면 한바퀴를 6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. 보스로 가는 길만 외우시면 됩니다. 이때 최소한의 몸만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호박몸을 건들면 주변 몸들이 다 어글라서 다 잡고 가셔야 합니다. 그러면 최단 시간 길과 잡아야 하는 몸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çi II 시올복 discipline 세 패ètement Testing 좀 지옥 empreended 지옥 비밀 아디아, 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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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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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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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